음악 멜리펀트는 2014년 소셜 동영상 서비스로 시작해 팬덤 기반 아티스트 성장 플랫폼으로 진화하였습니다. 음악 2016년 3월 서비스를 런칭해 최근 6개월 동안 약 3만 5천여 명이 넘는 팬들을 모아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가 직접 소개 및 공연 영상을 올리거나 팬들이 올려준 영상을 통해서 팬들이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스타로 성장시키기 위한 크라우드형 스타 발굴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크라우드형 펀딩이나 이런 것처럼 복잡한 방법이 아닌 팬들이 직접 아티스트한테 아메리카노 한 잔서부터 연습실 비용 그리고 공연 비용까지 손쉽게 터치 몇 번으로 후원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시소는 두 가지 기술적 차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머신러닝 기반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으로 팬들에게는 새로운 아티스트를 자동으로 추천해주고 아티스트한테는 새로운 팬들을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시소 데이터 분석을 통한 아티스트들의 티켓 파워 지수, 후원 지수, 팬덤 지수를 통해서 팬들이 아티스트들한테 후원하는 그리고 성장시키는 새로운 방식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저희 시소는 콘텐츠 서비스로 2014년부터 특허 출원을 준비해왔고 제한민국 특허 두 건과 미국 특허 한 건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시소 안에는 국내 인디 뮤지션이 500여 명이 가입되어 있고 팬들이 직접 뮤지션들의 공연 영상들이 올라온 영상의 개수는 13,000여 개가 넘었습니다. 2017년 하반기까지 현재 뮤지션 등록자 수 500여 명에서 3,000명까지 확대하고 약 3만여 명의 팬덤을 10만여 명의 팬덤으로 확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소는 최근 영문 버전 출시에 맞춰서 동남아 및 북미 유럽 시장 등의 새로운 크라우드형 스타 발굴 서비스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